안녕하세요. 당진시 순성면에서 저희 남편과 알콩달콩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꿀벌 농부 유명옥입니다. 어서오세요. 허니드림입니다. 이게 진짜 꿀 같다.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. 매출은 항상 우상형이죠. 매출 외쳐봐도 돼요? 비밀인데? 저는 여자 농부입니다. 저희는 현재 양농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. 1농장은 순성면 강천에 있으며 2농장은 핫덕읍 서굴에 있습니다. 총 합해서 꿀벌이 300통 정도 됩니다. 저희 남편이 실장 다리면서 미래는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봉침회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. 그때 꿀벌을 연구하고 또 전국 곳곳에 다리면서 양봉 잘하시는 분한테 또 지도도 받으면서 현재 이르게 되었답니다. 4월 5월은 거의 4시 반 정도면 꿀벌 농장에 오고 8월에서 10월까지는 저희가 장수 말벌과 등거문 말벌과의 전쟁입니다.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와서 걔네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죠. 이게 왕탱이라고 해서 장수 말벌. 여기 냄새를 맡고 여기 들어가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. 여기 지금 가는 거 있죠. 이 놈이 장수 말벌이에요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등거문 말벌. 여기 등거문 말벌 있죠. 이 놈. 이 놈. 내가 잡는. 어 잡았다. 날라다니는 일벌들을 잡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. 여기 또 왔다. 또 왔다. 또 왔다. 한 방에 잡았다. 옛날에 좀 테니스 좀 쳤습니다. 등어리가 완전히 까맣고 다리를 보면 노란색을 뗐어. 이걸 보고 등거문 말벌이에요.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피해를 제일 많이 주는 말벌들이에요. 100% 숙성구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빠른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때까지 좋은 꿀을 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답니다. 이게 이제 벌꿀인데 여기 밀랍으로 봉한 거는 저울에 양식을 저장해서 흘러내리지 않게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. 이게 밀봉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밀할 겁니다. 아 먹음직스럽다. 색깔도 없고. 벌들이 겨울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수분을 날리고 밀랍으로 봉개를 한 거를 밀랍 꿀이라고 하죠. 아주 좋은 꿀이 펄펄 들어가고 있습니다. 대박 꿀이다.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유난히 예민한 벌통이 있어요. 그런 아이들은 이게 왜 예민한지 또 관찰해서 9월 29일날 공소비를 하나 넣고 벌 고르기 위해서 봉판 100% 되는 거 한 장 뺐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화분 떡이라 그래서 화분이 있어야만 이 꽃가루를 먹고 로얄제리를 만든다. 이 로얄제를 가지고 얘네들이 새끼를 기르게 돼 있습니다. 자연산 화분을 가지고 거기다 영양제를 섞여서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벌들한테 주는 거죠. 이게 이제 다 터져 나오면 벌들이 많아지죠. 내년 봄까지 자랄 벌들이에요. 아카시아 꿀 야생아 꿀 당꿀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생산이 되고 그 외에 프로폴리스 또 봄에는 꽃가루 하분이라 하죠. 또 로얄제리 그 밀밥초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또 창출하고 있죠. 매출은 비밀인데 저희가 1년 동안 농사 진 거는 소비할 정도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와도 제가 보고 올 것 같아요. 둘이 사기는 매출은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계세요. 네 매출은 항상 우상형이죠. 거의 제일 구매가 많아요. 뭐라고 하세요 드셔보신 분들이 어 이게 진짜 꿀 같다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. 야 이게 진짜 꿀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 자기가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꿀벌이 1호 공채이라는 거를 좀 알고 싶어요. 그리고 꿀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꿀벌이 소중함 때문에 다른 환경을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지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. 꿀벌이 3개가 궁금하다면 허니 농원으로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언제든지 한양하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